후연이가 문젠데 요기 다가가면은 쓰마이한테 저거 맞을 것 같죠? 사망민 자 하우연 나옵니다 좋아요 나오게 놔둬요 나오게 놔둬 자 하우연 나오게 놔두고요 양양 오면 어쩔건데요 비무게면 어쩔건데요 자 하우연 나오게 놔둬요 자 하우연 나오게 놔둬요 뛰어갑시다 자 하우연 나오게 놔둬요 자 하우연 나오게 놔둬요 아 여기 선택이 중요한데요 하나 깔아봅시다 자, 문 때려 부수면 관평이 이걸 부수면 관평 일등공신 이에요 너는 꺼져 자, 성군덜파 좋아요 자, 관평 일등공신 야, 오나라가 다 막아줘 와, 개이득이에요 스톱, 스톱 유경이 또 건설하면 안되죠? 죽이고 옵시다 대편지에서 기병으로 가서 빠르게 죽이고 옵시다 의료진이 없는게 좀 진짜 아쉽긴 아쉽다 String 칠 생각하지 마세요 칠! 저 의료진 두 분애를 출진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조가놈이 뒤에서 오는데요 재편제를 하고 다시 옵시다 잠깐만요 그 전에 출진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요 등지 있고요 등지 송건 이적 셋 중에 하나는 의료진 있을 것 같은데 아 충청한 데 빠져있네 의료진 없고 아 이적한테 있다 중고금성도 합니다 이적한테 의료진 있네요 가자 송건은 땅을 지키고 이적에 갑시다 일단 기병으로 뛰어 아 이리와! 적군이 우리의 병원에 출입하셨습니다! 이리와요! 시니야 오는건 무시하고 완을 때립니다 양양 오는것도 무시하고요 지금 병력이 녹았을때 이쪽에서 오는건 조금 그런데 장수가 있나요 지금 막을 장수가 있나요 유비가 있죠 유비가 여기 지금 됐어요 유비가 알아서 할거에요 그리고 우리 동맹 안하나요 손건 남겨놓고 갔는데 금선이 쳐들어오는건 보고 안받는 기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료진 여기서 받구요 자 하우연 나오는거 완전 땡큐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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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지호장 켜져라 제발 투지호장 켜져라 신속 신속 구단 신속 구단 그렇지 자 이것이 신속 구단이다 됐다 가자 갈게요 등지는 등지는 뭐해 가서 푸셔 고맙습니다 뒤돌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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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궁 삼아서 신속 그렇게 높나요? 갈게요 여러분 저에게 계속 정산의 정시류를 던져라 전군 지금 정시류를 이따 이따 정산의 정시류를 정산의 정시류를 던져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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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이 얼마나 빠졌나 확인합시다 병력이 거의 안빠졌네요 택 진짜로 연lets 성공할 확률이 0이라 성공해 엔진스 어머님! 임시 위 보라임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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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Saturn 임시 임시 아니 손건 어디갔어 아까 막아주던거 아니 아니 손건이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무시한건데 손건 어디갔어 방어출진 안하게 해놓긴 했죠 제가 근데 1700명밖에 없어가지고 방어출진 해봐야 방어출진 안하게 해놨어요 아니 여기 손건이 병력이 엄청 많았는데 아 나 퇴소 안되면 이거 게임 끝인데 나 위치가 어디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봉헌 9위는 뭐야?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이 손에 성공!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봉헌 4위는? Know Center C sink 봉헌 4위는? 아이 된장아 쟈?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까? 쟈, 시 류! 알겠습니다! 다 된 밥을 금선이가 이거를... 다 된 밥을 금선이가? 다 된 밥을 금선이가? 다 된 밥을 금선이가? 알겠습니다! 너는 다시 부수해! 정산의 정신을... 다 된 밥을 금선이! 다 된 밥을 금선이! 다 된 밥을 생각하지 않게... 다 된 밥을 한다고... 흠... 다 된 밥을 못하고... 아, 금선 따위가 분노의 이격을 했지는 처음 알았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지휘권이 없어가지고. 이왕 이럴 거면 유비랑 합쳐. 어차피 지휘권이 없어. 착수시오. 이왕 이럴 거면 유비랑 합쳐. 갈게요. 다 뒤에 있으세요. 혼자 다 끝내고 올게요. 근데 혼자 끝낼 수도 없네요. 체배가 나눠져가지고. 최악의 전투상황이죠. 체배가 나눠진. 아, 체배만 안 나눠줬어도 이거 그냥 녹여버리는 건데. 칸은초로 말하는 거에요. 이왕 이럴 거면 예어. 윗의 이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왕의 이기고, 윗의 이럴 거면 예어. 이왕의 이왕은초로 말하는 거에요. 이왕의 이왕의 이기고. 와, 김선 계속 온다 김선 놈이 와, 진짜 좋고 김선이 완전히 박살내네, 우리 군을 와, 이거 김선이 계속 온다 조도는 무너뜨렸지만 금선은 무너뜨리지 못해서 끝나네요 아, 잘못 눌렀다 어어, 자꾸 잘못 눌러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조용히 해 감상하십시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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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유! 혐의라! 마이유! 이것은 로렌의 선술입니다! 마이유! 아이고, 또 연결됨. 앞으로 연결됨. 모르겠죠? Bryan.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여유 있게 막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원군이 오면 이게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제 ются! 제발 원군만 오지 마라. 간단한 게임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오케이 와사 다행이다 원군이 와가지고 이게 체배가 나눠지면 게임이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군이 오면 안 돼요 혼자서 처치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원군이 오면 처치하기 어려워지죠 어차피 뒤에 필요가 없거든요 조온 혼자 다 죽이니까 어차피 조온이 너무 세가지고 얘네에서 게임도 안 돼요 누가 방해만 안 하면은 흥남 4군이요 흥남 4군 점령할 동안 유비 쳐들어오면 끝나는데 아 조조 쳐들어오면 끝나는데 조조를 계속 치겠습니다 일단 초반 계획대로 허창까지는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신창은 아직 좀 한 점 남았을 것 같아요 신창 효과와 공격 그 부대의 공격력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요 뭐 이것저것 효과가 많습니다 어쨌든 찍기만 하면은 진정한 조벌처가 되죠 아 이적 데려갈까요 석도를 빼고 이적을 데리고 합시다 일단은 제가 가서 여기서 석섭섭섭섭섭섭 여기서 일단 막읍시다 일단은 제가 가서 여기서 석섭섭섭섭섭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 금선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체배가 이렇게 나눠지면은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체배만 안 나눠줬으면은 좋은 호자 이거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와 이제 한연도 쳐들어 아 기큰놈 동네부기 기큰놈이 지금 외교를 외교 자체를 안하고 있어가지고 부동으로 다 때려잡자 여성의 본性은 정말 훌륭하네 아, 부재졌다 도둔 다행이요 헬 유지하셨어 지금이 결합회가 있어봐 자, 지금 가자 지하셨어 어어, 엘 그냥 네, 화개는 정말 너무 세요 부인한테 깝치면 다 죽은 뿐이에요 신화계 아니어도 다 좋습니다 이거 부동이라 엄청 세요 그게 화개를 우리 편이 타는 거를 겁내선 안 돼요 갈게요 왜 자꾸 죽여 이게 부장 편성하고 다 잘 해놓으면 되죠 근데 조우는 원래 지금 시작합니다 김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안 지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또 해산해야 돼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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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시영 그 부모님 Staff muito ederim 해볼게 해볼게 해봐 해드릴게 해볼게 강릉 뺏겨서 유장이 못 쳐들어오죠 아 누굴 자꾸 죽여 몇 명을 죽이는 거야 이러니까 킬러조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리와 뭐 하나 죽이... 저기 부대라나 희란시킬 때마다 누가 죽어요 악재 센 거 봐라 이제 나중에 편해지겠어요 구적이 많아서 그럼 해산 좀 해봐 나 병력 좀 끌고 나가게 해산 좀 조금 해봐 나 병력이 없잖아 됐다 오케이 이거 내꺼다 이제 됐어요 지금부터에요 지금부터 이제 조조를 죽이면서 허창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에요 이 한타를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병력을 다 데리고 가면 또 김선한테 뒤가 털리겠죠 다 데리고 가면 또 뒤에서 금선... 이제 금선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금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제 금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한 4천 남겨놓고 가면 유비하고 제갈량이 막아줄거에요 네 관평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부장으로 데리고 갑시다 부장으로 데리고 갑시다 부장으로 데리고 가면 또 이쁘죠 아니... 네... 잘 모르겠어 5천 있으니깐 막을거에요 유비재과장면 받아라 감안해 받고 옮겨 만인적 쓰기 너무 허접하죠 우리 부동짱이 있어서 해볼게 부동짱 부동짱 제과장은 저건 신공 쏴봐 숲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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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 쏴봐 숲인데 숲인데 어쩔꺼야 부작을 끌이오 바까라 오 마카세오 저의 작품을 히로우시오 저의 작품을 알려드립니다 아 비켜 아 보고지 아 비켜 아 보고때문에 아 보고때문에 아 전투중에 저런 보고 진짜 짜증나죠 아 아 건설을 했나요 전설 못한 걸로 봤는데 그냥 하우연이 저거 분전이라 버티는 거 같아 이겼다 졌나? 아, 졌네 아, 견제 아니죠 아, 견제 아니죠 정산의 정시류 여기까지... 저거 원팀에 여긴 18개까지 기간이 왔다 저희들! 모든 이분들! sigillow! 부작해 이겼다 조심히! 아... 저도 지금 갑자기 상황이 좀 안 좋겠네요 더버겨네요 전군 뭐야 뭐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조은이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조은이 빨리 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조은이 와야 되는데 조은이 이쪽에 있고 부인이 저쪽 갔어야 되는데 이게 궁병은 드리프트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아 제일 중요한 조은이 저기서 뻘짓을 하고 있어 적 진도 아직 하나도 못 깼는데요 이건 지금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죽었는데 지금 살릴 방법이 없고 진을 깹시다 방법이 없어요 부인의 살릴 방법이 없어요 부인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좋은 날 올 거예요 부인 좋은 날 올 거예요 좋은 날 올 거예요 부인 부인 좋은 날 올 거예요 버티세요 부인 조금만 더 버텨요 부인 다 됐어요 우리 부인 방어력이 326이죠 버틸 수 있어요 또 누굴 죽였어요 존 또 누굴 죽였어요 존 저희도 다 죽였어요 저희도 다 죽였어 아 저 진이 조금 남아서 안 되겠는데 가야 되겠다 부인 혼자 막으세요 저희도 다 죽였어요 저희도 다 죽였어요 존 빨리 가야 되는데요 터지겠어요 진 끌고 오게뿔 끌고 오게뿔 끌고 오게뿔 무슨 깡으로 부인한테 덤비는거죠? 무슨 깡이죠? 무슨 깡으로 부인한테 덤비나요? 부인한테 너무 겁없이 덤빴어요 어딜 도망가 투조회장 쓸건데 정산의 정시류를 올려주세요 영혼의 파트너 사자 119일인데 충분하구요 잠깐 아까 뭐였죠? 아 여기 황충이 오면 못막을텐데 오나라가 안막아주려나요? 동맹 38개월인데 오나라가 안막아주려나 아니 우리 유비님은 왜 외교를 안하셔 유장하고 외교 한번 합시다 영혼의 파트너 사정한단 사정한단 우지 자 하우연 나와요 또 고맙죠 아까도 하우연이 나와서 쉽게 갔는데요 또 하우연이 나와줬어요 뒤를 막아야 돼요 다가야 돼요 안아야 돼요 이렇게 잘 여 Также 하우연이 나와요 왕랑이 날이요 당page 아, 마이루. 아, 마이루. 아, 이거만 더 죽을래. 아, 마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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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의 정시류. 마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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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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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을 사정 수고는 너무한다... 아... 충차를 해놓고 올걸...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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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뭐 퇴각했는데?... 퇴각했는데요? 강아? 강아 왜 퇴각했지? 뭐야 왜 지나가 얘들아 이거 왜 지나가 이것들 돌았나요? 오 이거 왜 지나가 뭐해 제가 이거 다 죽여줘야 되죠 6만명이지만 뭐 걱정 없어요 병력차가 10배 조금 나는데 큰 문제 없죠 뭐 뭐 뭐 뭐 뭐 아, 아까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먹었는데 이거 송충이 못 빠져나가게 해야 돼 어허, 이런 송충이 빠져나간다 아, 송충이 빠져나갔다 송충이 약하니까요 반능 110 아닌가요? 110이죠 자, 목소리 갯모해가 지리는 우리 첫 대부인입니다 자, 이거 송충이는 무시합시다 허브 따위에 속지 않아요 예, 레알 송충이에요, 레알 송충이 아, 와늘 향해 오면 안 되는데 와늘 향해 오면 안 되는데요 아, 사마가가 양양하게 오고요 여기서 너무 시간이 끌리는데 너무 멀어요 또 뛰어, 너무 멀어, 거리가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빨리 빨리 더 빨리 뛰어 아니, 여기로 오면 어떡해 아니, 유빈님아 양양에 지금 사마가가 쳐들어오는데 여기로 오면 어떡해요 아니, 이걸 끌고 여기로 와버리면 아니, 이걸 끌고 여기로 와버리면 아, 이거 근데 제가 빨리 녹이고 아, 게임 실행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 이거 막으세요 가서 갈게요 아, 게임 실행님! 야 32 0013 0013 0013 00in13 00 x 20 Kurt 총 36 0013 0015 0016 0016 0016 0016 0016 0016 0017 0016 0017 0017 002020 여러분이 입구 losing," gee another day of goal 으, autistic 예aco 可以 Ctrl arrest enjoyment golf 방물들 1 tudoaten지 축제 spin 지금 이리 와 수비 이거 자동 해놨어요 지휘씨 자동 해놔서 알아서 할 거예요 자동 해놨죠 이거 지휘씨에 자동 해놨어요 아까 제가 자동을 안 해놔서 한 번 밀렸는데 또 어디야 대키 군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 갔나 이거 지휘씨 아 미나라로 가면 대키 군과 없죠 김선 2까지 왔는데 이거 왜 출신이 안 돼 뭐야 사명 목표야 왜 출신이 안 돼 이거 뭐야 사람이 없나 사람이 없나본데요 아 그럼 또 가서 맞고 와야 돼 아 겁나 바쁘네 진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바빠 아 비판 아 비판 아 visa 뭐 이렇게까지 쇼핑도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유장. 유장. 유장 동맹을... 378이 1년이나... 홍만님 어서오세요. 우리 서량으로 갈까? 처리는 가능한데... 이걸 처리하면 유장이랑 땅이 닿아서 그래요. 지금 한현이랑도 땅이 닿고... 사실 유장하고 동맹이 되면은... 이렇게 뚫고 가서... 이거 옹서지방 다 먹고 다시 이렇게... 이쪽 장안에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동맹을... 유장이랑 동맹을... 김성가 동맹... 김성가 동맹... 한중... 한중 먹고 올까요? 지금 저기 장수가... 너무 탐나는데... 12명인데... 상용 깨는 건 일도 아니고요. 상용 깨고... 한중 먹고... 옹서지방 그냥 한바퀴 돌아. 순회공연... 상용 깨고... 근데 유장하고 동맹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 유장 동맹을 해야 되는데... 아... 유장하고 동맹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중 가는 순간 유장이 올라올 거거든요. 유장 동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도 그건데... 일단 허창... 여기 병력 좀 녹이고 올게요. 병력 좀 돌아와봐. 이것 좀 일단 다 녹이고... 다 빼가... 다 빼가... 이저아... 그리고... 손은... 손은... 이... В... 임 podemos... 너희에게... 익숙한다고요. 아니... 이동도 빼가... 내 이적을 때가 양양 또 온다 이런 와 김선 저렇게까지 쳐들어올 수가 있나 와 와 김선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 계속 쳐들어오냐 와 와 김선 뭐 이렇게까지 쳐들어와 아 좀 심한데 김선 이렇게까지 쳐들어올 여력이 없는데도 계속 쳐들어오네 나하고 무슨 부적인 것도 아니고 오늘 김선 김선만 저것만 아니어서도 내 부인은 왜 나한테 안줘 이제 임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김선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아니 뭐 외교 갈 사람이 없어요 외교 갈 사람이 있으면 가는데 아 그렇네요 아들을 죽이긴 했네요 이것도 점포 포인트만 안 나눠줬으면 쉽게 막을건데 점포 포인트가 나눠져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 이게 포인트가 나눠줬으면 이렇게 불리합니다 이게 아까 같았으면 되게 쉽게 막았겠죠 원군이 없었다면 이게 너무 불리해요 이게 너무 불리해요 이렇게 합의 나눠지는 거 아 全軍!今こそ奮! 読みが甘かったか? 全軍!敵を蹴散らすのだ! 攻防の一撃!受けて見やがれ! これまでですか? 覚悟はよろしいか? わっ! おっ! おっ!